점프! 점프! 오! 이겜은 로블럭스! 자 오늘은 물이 차오르는 타워인데요 아래에서 점점점점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차오르는 아주 재밌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잼 모타를 깼던 미호와 잼 모타를 깼던 니아와 함께 좀 머리 생겼어요 니아는 잼 모타 못 깼어요 저 깨 깨 깨 깨 깨 너 머리 깨 부서줘? 자 이렇게 스타트를 지나가면 물이 이제 차오를거야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오! 찬다! 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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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수영 잘하는데? 수영 잘하면 안 죽는거 아닌가? 수심이 너무 낮아서 안돼 그니까 이거 빨리 가지 않으면 못 깬다는건데 아직까지는 할만한데? 별거 없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떨어짐 떨어지면 죽는거야 와 물이 엄청 빠르게 차오르고 있어 자 이 친구 따라가면 좀 쉬운 길이 나오겠지 아닌가? 난 먼저 간다 노점프? 여긴 점프를 하면 안되는 공간인거 같죠? 자 점프가 안되네 여기는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미호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? 지금 물이 지금 뭐야 엄청 빨리 차오르고 있다고 뭐야 어떻게 벌써 왔어? 난 고수니까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야 아직 여유가 있다 아 너무 쉽네 뭐야 여기 의자가 있어 아 bueno 어 뭐야 으억 으 JUDY холод 여기 여기는 점프를 해서 가야되고 지금 물이 아직 그래도 아직 내 아래에는 없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어 fries 유 cono 열쇠를 찾으세요 열쇠를 찾아야되는데 열쇠가 어디있을까? 으음 여기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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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보자 살아서보자 아 열쇠다 내려가서 열쇠로 문 열고 올라가서 오케요 미호야 뭐야 빨리 와 지금 벌써 반쯤 차올랐어 어 그렇네 빨리 가야겠다 니아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벌써 거기까지 갔단 말이야 너 아무래도 지금 급하구나 아니 나 재능 있어 나 이렇게만 해 너 재능 있다 나 이렇게만 하는데도 재능 있어 아 떨어졌어 큰일 났어 너 재능 없어 아 길이 어디야 지금 그러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야 물은 어때 시원한데 빨리 가야 돼 바로 미치 않아 물 빨리 뛰어 빨리 가 안 돼 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아주 진한 감동을 선사해 주겠어 다시 올라왔대 우와 거기 너무 어려워 보여 끝이 보이나 이번엔 좀 빨리 와 야야야야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? 세상에 저 아까도 저기도 죽었거든? 야 뭐야 이거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아 끝에서부터 뛰는 건가? 이렇게? 오케이 아 아 이거 깨겠다 깨겠다 이거 깹니다 다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길이 어딜까요? 오 이거 회오리네 간단하게 하고 물은 아직 아래에 있어 나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중 깨는 거 아니야? 깨는 거 아님? 오 진짜 깬 거 같은데? 여기 봐봐 다 온 거 같은데? 아 와 아 지금 멀었구나 이제 문제만 아니면 뭐야 점프하게 하는데 얘 계속? 뭐야 어지러워 어 어 뭐야 점프를 계속하게 해 이거 구름인가 봐 어 후 야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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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디야? 여기 어디로 가? 어 어디지? 물이 바로 알아 있어 어 물 엄청 빨리 쳐 릴락스 릴락스 앙대 앙대 여기다 이거 자신 없는 구간 아 지금이야 지금 쪸음 오케이 인코스 인코스 최대한 안전 빠른 루트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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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어디야? 아 여기가 문젠다 말이야 응 파악 좀 해야겠어 아 여기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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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 오 아슬 아슬 길이 어딘데? 아 여기다 왔어 왔어 오 오오 새로운 공간이야 오 이게 뭐야? 어 지 라어인 같은 거 아닐까? 어 그러네 어 열쇠를 4개 모아오라고? 무서워 엄청 무섭게 생겼네 갑자기 막 어두워졌어 나 이쪽 이쪽 열쇠 하나 팩트 열쇠 4개 어 뭐야 얼굴이 나와 내가 돌아왔다 리아야 엄청 무서운 거에 나와왔다 그 저기 뭐야?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 머뭇머뭇거리면 물이 올라와서 오케이 하나 더 완성 길이 어디야? 대체 안 돼! 안녕 같이 출발해 볼까? 안녕 그래 가자 자 여러분들 아까 거기 이 구간을 다시 왔습니다 조심해! 조심할게 떨려!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여기만 가면 깰 수 있다 그 여기가 막 깼지? 됐다 열쇠 획득 완료 길이 어디야? 트랩! 트랩! 됐다 완료 뭐야 뭐야 깬 거야? 아닌데? 어 뭐야? 와 이것도 뭐야? 이 미래의 지향적인 타워 뭐냐고요? 깨나? 툴크키 누르면서 가기? 카펜 가깬 에니 마 여긴가?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봐도? 아 막혀있네 이미 아 개발 중인건가? 뭐지? 막혀있어 여기가 원인 것 같은데? 내려가는건가?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러는데요? 아직 이게 미완성인가봐요 여러분 여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왔겠다 물이 점점 타오르는 타워 클리어 캐리 캐리 좋아요 구독해주시구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안뇽 하루 Asp-s 안녕